요즘에 전국 행사장을 휩쓰시느라고 몸이 10개라도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. 어떠세요? 여기 오는데 하루 한 번 한 40분 잤어요. 아우 피곤해라. 어제도 행사를 몇 개 정도 하셨어요? 하나 했는데 늦게 해가지고요. 하나 했는데 다 늦게 해가지고요. 시간만 잃었어도 좀. 오늘은 3개 해야 되지만. 오늘 3개. 여기 하나고 보령하고 그다음에 강주. 보령에서 강주까지 한 시간만에 달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아 어떡해.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쩔 수 없이 행사 사이에 간격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. 사실 좀 사고 위험도 좀.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 회사 정말 안돼요. 아니 여기 이제 스케줄이 벌써 김연자 씨가 10월까지 다 차셨대요. 네. 진짜? 네. 다인 씨는 몇 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으신 거예요? 솔직히. 12월까지. 아 거짓말. 약간 배틀붙으신 거예요? 아니 12월 말까지? 네. 12월. 그럼 올해는 끝났네? 네. 그래서 거의 못 잡아야 돼요. 아 근데 진짜 그럴만하신 게 워낙 핫하시니까. 민호 씨는 어떠세요? 민호 씨도. 저도 이제 9월 6달까지는. 괜찮네. 우리 저 서른도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한 거 아니야? 아 네. 아니 솔직히 바쁘시잖아요. 개인 방송 하셔야 돼요. 요걸 잡아주세요. 개인 방송에 요런 걸 잡아주세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아 그럼 콘텐츠 만들고 자꾸 누워달라고 해야지. 자 우리 저 대인배티비. 대인배티비. 서른도의 인배티비. 대인배티비 많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. 대인배티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